달콤한 디저트라면 저마다 떠오르는 음식들이 있을텐데요 화려하게 장식된 케이크나 형형색색 사탕, 말랑말랑한 젤리나 사르르 녹는 마카롱 같은 디저트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당 충전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디저트는 바로 초콜릿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로부터 달콤한 초콜릿은 조금만 먹어도 그동안 정립했던 온갖 짜증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져 사랑의 묘약으로도 활용되어 왔죠 세계의 박물관 16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초콜릿의 역사와 초콜릿으로 유명한 나라 벨기에의 초콜릿 박물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콜릿 박물관 카카오콩을 가공하여 만든 식품의 일종으로 숙성한 카카오콩을 볶은 후 부드러운 분말로 가공한 카카오메스와 지방 성분만으로 구성된 코코아 버터를 혼합한 후 설탕 등을 첨가하여 달콤한 맛이 나도록 만듭니다 초콜릿의 가장 주요한 원료인 카카오메스는 카카오콩에서 추출한 것으로 원재료를 가공 없이 그대로 섭취하면 쓴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시중에서 소비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초콜릿 제품은 대부분 카카오메스에 설탕이나 우유, 물엿 등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를 더하는 가공 과정을 거치며 탄생하죠 초콜릿은 카카오메스의 함량에 따라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특히 카카오메스 함량이 65% 이상으로 일반 초콜릿에 비해 훨씬 씁쓸한 맛이 강한 다크 초콜릿의 경우는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적당량 섭취했을 때 건강 유지에 매우 좋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초콜릿은 상당한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불면증, 불안감, 속수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으면 초콜릿 중독에 걸릴 위험성도 있다고 하니 적당히 먹는 습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콜릿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콜릿이란 이름은 원래 멕시코 지역에 거주하던 메시카족이 카카오콩과 고추로 만든 음료를 뜻하는 단어인 초콜릿 틀에서 유래했는데 그 본래 뜻은 매우 쓴 물이었다고 합니다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 유역을 비롯하여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강 유역은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가 생산되는 곳으로 현재도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카카오는 최상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멕시코 원주민은 카카오콩을 일컬어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부르며 음료나 약으로 활용했고 나아가서는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처음으로 카카오콩을 에스파니아 왕에게 바치면서 유럽에 최초로 소개되었지만 정작 초콜릿을 서구 세계에 널리 퍼뜨리게 된 것은 에르난도 코르테스였습니다 16세기 중반에 아제텍을 정복한 스페인의 에르난도 코르테스는 원주민들의 카카오콩 활용법에 큰 감명을 받고 즉시 이를 당시 스페인 왕이었던 칼루로스 1세에게 바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의 귀족을 비롯한 부유층에 자연스럽게 초콜릿이 퍼져나갔고 17세기에는 스페인뿐 아니라 유럽 전체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 초콜릿의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는데 다만 초창기 초콜릿 음료는 쓴맛이 너무 강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음료가 되기 위해 이때부터 초콜릿의 쓴맛을 약하게 만드는 설탕 등을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콩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먹는 맛이던 형태의 초콜릿에서 점차적으로 가공기법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초콜릿 제품이 개발되었고 원산지인 중남미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열강들이 지배하던 아프리카 식민지에서도 카카오가 대량 재배되면서 그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알려진 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인과 유럽인은 적어도 3일에 한 번은 커다란 판 초콜릿을 먹었을 정도로 초콜릿의 인기는 대단했고 현재도 초콜릿은 달콤함의 대명사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초콜릿을 나눠 먹는 관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 회사는 주로 스위스와 벨기에에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콜릿 박물관이 위치한 벨기에는 길고 긴 초콜릿의 역사에서 정말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콜릿 제조국으로 통합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고디바, 길리안, 노이하우스 등 세계적인 고급 초콜릿 제조사 대부분이 벨기에의 본사를 두고 있으며 벨기에 초콜릿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1921년 벨기에의 장노이하우스가 최초의 초콜릿 수혜를 만들면서부터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벨기에의 수도인 브리셀과 제2의 무역도시인 안트호프 등에서 초콜릿 장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초콜릿을 제조했지만 장노이하우스의 획기적인 발명을 계기로 비로소 벨기에가 초콜릿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1857년 조부가 설립한 초콜릿 회사인 노이하우스를 물려받은 장노이하우스는 초콜릿 수혜를 이용함으로써 초콜릿의 모양을 단단하게 유지시킬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 견과류와 크림 등 다양한 재료로 가득 채워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품은 초콜릿은 플랄린 초코시라고 부르는데요 노이하우스의 성공 이후 벨기에의 많은 장인들이 초콜릿 수혜 귀법을 받아들여 다양한 플랄린 초콜릿을 제작하면서 벨기에의 초콜릿은 더욱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익히 알려진 고급 초콜릿 브랜드의 고디바는 1926년에 길리아는 1958년에 설립되었으며 오늘날 벨기에는 2000여 개의 초콜릿 매장에서 연간 18만 톤에 달하는 초콜릿을 생산하여 매년 약 20억 유로의 수출을 창출하는 벨기에의 경제의 막대한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1920년대 노이하우스의 플랄린 초콜릿의 개발은 벨기에 초콜릿 산업을 크게 성장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벨기에가 초콜릿 강국으로 자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그 당시 벨기에가 식민통치를 하고 있던 아프리카 콩고에서 온주민 착취를 통해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를 저렴한 가격에 들려올 수 있었던 어두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세계 초콜릿의 수도라 불리는 벨기에의 브리셀에는 벨기에 초콜릿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아기자기한 초콜릿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코코아 초콜릿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오던 곳으로 최근에는 초코스토리 브리셀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1998년 7월 유명한 벨기에 초콜릿 장인이자 고디바의 창업자인 요셉 드랍스의 아내인 가브리엘의 주도로 설립된 개인 소유의 박물관으로 출발했는데요 박물관은 원래 브리셀 중앙광장인 그랑플라스 바로 옆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에서 코코아 초콜릿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브리에에 있던 초콜릿 박물관과 연합하여 초코스토리 브리셀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3개층에 걸쳐 초콜릿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를 보여주고 있는 이 박물관은 전세계 초콜릿 애호가들에게 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구성은 처음에는 마야인 다음은 아즈테긴이 어떻게 카카오 나무를 재배했는지 카카오 콩이 초콜릿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과 이렇게 만들어진 초콜릿이 어떻게 유럽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벨기에의 수도 브리셀에 위치한 초콜릿 박물관 초코스토리만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매일 관람객들의 바로 앞에서 전문 쇼콜라티에가 수제 벨기에 플란린 초콜릿을 만드는 기술을 설명하고 시연까지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초콜릿 장인이라는 뜻의 쇼콜라티에는 초콜릿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장인을 말하는데 현재는 단순히 초콜릿을 제조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과 재료를 활용하여 초콜릿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전문기술을 갖춘 직업으로 전세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4명의 마스터 쇼콜라티에가 30분마다 번갈아가면서 초콜릿 만들기 시연을 보여주며 이들은 프랑스어, 네덜란더, 영어로 완벽한 초콜릿을 만드는 기술을 설명하며 관람객들을 초콜릿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각 시연이 끝날 때마다 초코스토리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마스터 초콜릿 제작자의 작품 중 하나를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까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벨기에에는 수도 브리셀에만 초콜릿 박물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패션의 도시, 항만산업이 발전하여 큰 항구가 있는 도시로 유명한 엔트호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초콜릿 박물관이 있습니다 엔트호프 중심의 엔트호프 중앙역 건너편 2017년까지는 대규모 수족관 단지인 아쿠아토피아로 활용되던 건물이 1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초콜릿 박물관으로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브리셀의 초코스토리 박물관이 오랜 전통이 느껴지는 아기자기한 느낌이라면 엔트호프의 초콜릿 레이셔은 크고 화려한 이미지입니다 엔트호프의 초콜릿 박물관 여러 홀을 순서대로 관람하게 되며 모든 전시실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로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어 이곳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일종의 초콜릿 디즈니랜드라 묘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모든 관람을 마치면 마지막 홀에서 10가지 다른 종류의 금방 제조한 초콜릿을 직접 스푼으로 떠 맛볼 수 있는 코스가 기다리고 있으며 기념품 샵에서는 초콜릿이 더 먹고 싶은 이들을 위해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브랜드의 한정판 초콜릿까지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의 박물관 16번째 시간으로 초콜릿의 역사와 벨기에의 초콜릿 박물관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